무학의 겨울이야기 2 연날리기 지난 정월 대보름날을 나는 이곳 매산무학봉서 보냈습니다. 그날도 일하면서 시야에 들어오는 웅기종기한 마을을 하염없이 지켜보았습니다. 혹시나 긴 꼬리를 펄럭이며 휘날리는 면이 보일까 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단 하나의 연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월 보름의 연을 볼 수 없는 달라진 시골 풍경에서 나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도시지향적인 삶을 살면서 시골이 내 어린 시절에 비해 달라진 것이지요. 옛날보다는 줄었지만 엄연히 시골에도 아이들이 있을 터인데 한겨울의 연을 볼 수 없는 것은 어른이 아이를 위하여 연을 만들어주지 않는 까닭도 있지만 옛날과 달리 아이들의 놀이문화가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만 있으면 시골 아이들도 거기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한겨울 추위에 몸을 노출하여 싱싱 부는 바람을 가슴에 안고 연 날리는 재미를 잊어버린 것일 겁니다. 이렇듯 달라진 시골 마을이 내려 보이는 매산 아직은 정월 대보름이 되려면 멀었지만 나는 어린 시절로 잠시 돌아갑니다. 정월 대보름이 되기 전부터 연을 만들려는 생각에 늘 들떠 있었던 나는 그 재료 조달에 고심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대나무가 아주 귀했습니다. 연을 만들 때 대나무가 있으면 아주 유용합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 쌀이띠를 대신 쓸 수 있지만 대나무에 비하면 얇게 손질하기 어렵고 탄력도 떨어집니다. 그 시절엔 천으로 된 우산이 흩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닐 우산을 쓰고 냈습니다. 비가 얌전히 내릴 때는 비닐 우산이 제구실하지만 바람을 동반하면 그것은 잘 뒤집힙니다. 그렇게 몇 번 뒤집히거나 관리 소홀 및 부주의로 구멍이 난 비닐 우산대는 연을 만들 때 소중하게 쓰입니다. 비닐 우산대가 대나무로 되었기 때문인데 그것도 흩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연이란 것을 알게 된 후부터 내 마을에서 날리는 연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아마 예부터 어른들이 그 연만 만들 줄 알았고 그것이 후세에 전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종이를 가오리 모양으로 만들어 가운데 둥글게 구멍을 내고 세 개의 꼬리를 단 것으로 가운대를 길게 한 것만 우리 마을에서는 만들어 날렸습니다. 가오리 모양으로 된 네 귀퉁이를 고정하는 대나무 또는 쌀이 때 외 종이도 귀하긴 매한가지였습니다. 연을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종이는 한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골 마을에서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한지가 없으면 다 쓴 공책이나 지난 교과서 달력 따위로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종이로 만든 연은 바람이 새면 몸과 꼬리가 찢어집니다. 그럴 때 아쉬움은 크기만 했습니다. 연씨를 감는 원리는 네 개의 기둥을 맞추고 가운데 손잡이 자루를 만들어야 했는데 연을 높이 띄우기 위해서는 연도 잘 만들어야 하지만 원래를 못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연씨를 유연하고 탄력있게 감을 수 있게 만든 원래는 연싸움 할 때 솜씨가 차이 납니다. 손재주가 좀 있는 편이었던 나는 원래를 또래들보다 좀 잘 만드는 편이었습니다. 정월대 보름 날이 밝으면 마을은 평소와 달리 들썩들썩해집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채반을 들고 집주비 돌면서 찰밥을 얻으러 다닙니다. 아이들 틈에 끼어 나도 그렇게 합니다. 낮에는 빈깡통에 철사줄을 걸어 숯불을 담아 휘휘 돌리며 쥐블러이와 함께 연 날리기를 합니다. 바람길이 트인 언덕에 올라 날리는 연이 다투어 앞산 잔등을 타고 오르면 아이들과 나는 환호하면서 손이 시린 줄 몰랐습니다. 원래 감긴 연실이 다 풀릴 정도로 연이 높이 날아오르면 아이들은 연싸움을 합니다. 실이 강도와 탄력 또 다루는 재주에 따라 연실이 잘린 연은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립니다. 연싸움에서 내 연실이 끊어지면 여간 속상하지 않습니다. 해마다 정월대 보름 날에 날릴 연을 직접 만들었는데 어느 해의 일은 나에게 아주 새로웠습니다. 어린 나에게 부친은 매우 엄해했습니다. 보름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맡에 잘 맞는 연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부친이 내가 잠든 사이에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부친은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에 말씀이 없는데라 일찌감치 고질병을 얻어 구들장 신세를 진터여서 기력이 달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부친은 젊은 나이였는데도 말입니다. 평소 무섭게만 느꼈던 부친이 만들어준 연은 내가 만든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해 연싸움에서 내 연은 다른 아이들의 연실을 모두 끌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후 부친에게서 그런 멋진 선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든 연을 꼬리연이라 했습니다. 꼬리연 외에 아주 다양한 연이 있다는 것을 안 것은 어린 시절이 지나가고 도시에서 살 때였습니다. 어른이 된 나는 한강변에서 별의별 연을 다 보았습니다. 솜씨 좋은 사람은 어린 시절 내가 만든 꼬리연 같은 것을 수십개 층층이 매달아 한강이 드넓은 하늘에 날리는 것을 보고 그만둔 솜씨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채를 넣은 연은 단지 어린 시절 내가 만들어 날리던 연 이상의 연이었습니다. 사랑받는 당신은 연에 대한 기억이 아마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내아이와 계집아이의 겨울철 놀이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도시와 시골아이의 놀이 차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랑받는 당신에게 연에 얽힌 그리 대단한 이야기도 아닌 것을 길게 한 것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한 사흘 몰아친 강추위가 한걸음 물러난 막 오후에 접어든 이 시각 조서창을 투과하여 얼굴에 닿는 햇볕이 따갑습니다. 며칠 만에 영상으로 오른 날씨가 봄날 같다는 것은 내 생각의 변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겨울은 구어느 때보다 사만사온의 눈이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장기 예보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말을 따르면 한 3일 추웠으므로 오늘부터 한 사흘은 따뜻한 날이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받는 당신이 있는 것도 지난 한파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으리라 믿습니다. 전국이 추위권에 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겨울도 며칠 단위로 따뜻함과 추위를 반복하는데 사랑받는 당신은 나에 대한 마음을 늘 변함이 없이 솜입을 보다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의 신기함마저 느끼며 겨울 이야기 두 번째 연날리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